아 아직 한 발 남았다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실버드라마 잡는 장면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드라마들이 있는 위치를 확인한 후에 그 구를 확인하는데 지금 드라마 있는 곳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예 바위 밑이죠 근데 이 드라마 구를 확인하는데 저희도 멀리서 보는 실루엣이 큰 게 있었거든요 지금 밑에 보면은 지금 또 자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 실루엣이 실버 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걸 야 이 새끼 왜 안 쓰고 이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생각보다 거리가 멉니다 지금 한번 쐈어요 이미 그래 쐈는데 살짝 빗맞았어 빗맞아서 급하게 이제 회수를 하고 저희가 막힌 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뚫려서 저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이제 제 제 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겁을 워낙 많이 먹고 있으면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밖에 있을거라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재장전을 한 후에 다시 이제 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저기 지금 이제 이 날은 아니고 다음날부터 제가 이제 두 줄을 담아요 의미를 알겠죠 이게 보통은 한 줄을 많이 쓰는데 굵히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건이 제 건이 상당히 짧아요 한 80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짧을 짧은 건을 쓰다보니까 러버 파워는 좋은데 사거리가 살짝 못 미쳐요 그게 느끼는 건데 무슨 생선이 알 정도로 그렇게 살짝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열이 받아 갖고 이제는 두 줄로 감는 스타일로 바꿨어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고 좀만 더 가면 생선을 줄을 수가 있는데 줄지 못하고 계속 그 앞에서 코앞에서 알랑알랑 거리니까 열이 받아 갖고 저도 조금 이제 복잡하고 좀 뭐랄까 이제 다루기가 힘들더라도 생선 못 잡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다루기 힘들고 좀 복잡한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건 아니고 다 다음날부터 아마 줄을 두 줄로 바꿉니다 여기는 지금 위치는 쪼롱이구요 쪼롱에서 보통 쪼롱 헬기장 포인트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저기 썩은 배 있는 데까지 가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에 그 밧줄매고 낚시하는데 있죠 글로 내려가서 글로 내려가서 이제 왼쪽 편이죠 지금 다시 봤는데 이게 저거는 앞에 지금 바로 신앙은 블랙 드라마에요 그래서 저거를 쏠까 했는데 아이 이미 실버가 없는 것 같더라고 위치가 근데 다시 반대편으로 보니까 저 멀리 있어요 실버가 지금 또 실루엣이 살짝 보이죠 그래서 저걸 계속 기다리는 거에요 저 거리가 왜 안써 왜 안싸는데 저 거리가 안닿는 거리에요 여러분 저 지금 꼬랑치 보는데 보기에는 보여도 저기 안닿는 거리입니다 제건으로 왜냐하면 한번 제가 실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아 이거리는 안닿는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나옵니다 왜냐면 숨이 저도 이제 딸리니까 그리고 이게 뭐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잡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럴때를 오히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셔야 되야 잡으면 잡는거고 못 잡으면 못 잡는거다 근데 물 밖에 나와서 온 등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또 실버가 있겠지 이거 아니에요 충분히 숨을 보릅니다 충분히 충분히 마음을 릴렉스 하고 심장을 다 잡고 정신부터 어 저런 거로 큰거 저것도 한 80 이상 됐다 저게 70정도 되는거였죠 70 정도 되는건데 저런거 이제 잡을때도 마음가짐을 편하게 야 놓치면 놓치는거지 뭐 또 기회 있겠지 하면서 릴렉스가 돼야 심장이 천천히 뛰고 그래야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면 오히려 생선도도 놀라요 그래서 생선한테 나 같다 나는 어쩌다 그냥 니 사진만 찍는 그냥 니가 예전에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전 70정도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을 자라야 되니까 나 그냥 니 사진만 찍는 그런 잠수부 같은 사람이다 너를 쏘지 않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좀 시간을 주는거에요 릴렉스하게 나도 내 몸이 릴렉스 하는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생선도 너무 긴장감을 줘버리면 생선도 무리해서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릴렉스 하는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가시죠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또 파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요 파도가 여기가 지금 거진 갯바위 이게 직벽지역 이라서 파도가 상당히 그 왔다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직벽지역은 수심이 수심이 그렇게 요구만 좀만 더 나가면 이제 수심이 깊어요 그러기 때문에 파도가 세게 칠 때는 너울성이 왔다갔다 거리면은 내가 물속에서 숨을 참고 저기 뭐야 압력을 맞춰놓은 상태보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나도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저한테도 또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또 한번 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또 나올 거지만 거기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거에요 지금 보면은 이 블랙 드라마들도 있고 실버가 당연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생선들이 왔다갔다 하는거는 이 사이로 조류가 엄청 세다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나옵니다 아 지금 이게 상체를 한 절반 정도 쑤셔 넣은 상태에요 저기다가 수심은 그렇게 깊진 않지만 오메닷건 내외입니다 오메닷건 내외인데 워시가 워낙 말리는 지역이고 지금 뭐 잠깐 파도 일러기는 걸 봐도 그리고 지금이 이 화면상으로 보이는 저런 물방울들이 파도가 쳐서 이제 부서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봐도 아 이쪽 부분이 파도가 상당히 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지금은 릴렉스가 된 상태고 이제 파도를 체크하는 거에요 점점 큰 파도가 치고 점점 약한 파도가 쳐야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오래 버티고 있고 그래야 이제 그거를 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하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숨을 좀 고르고 릴렉스 한 상태에서 이제 또 내려가죠 숨을 지금도 물 밖에서 파도를 가늠을 하는 거에요 이 화면이 제가 아직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한테 최대한 생선을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 총 앞에다가 건 달았거든요 아 그리고 전체적인 샷을 원하는 부분을 놓고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생선의 그 표정 이라든지 생선의 그런 디테일한 것 까지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안 해 놨고 지금 이게 마지막 소개 직전 들어가죠 그리고 상체를 또 내내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찬스가 옵니다 저 거리는 못 쏴요 안 닿는 거리에요 저거리에서 앞전에 쏴봤지만 안 닿았었어요 물이 밖으로 갔다가 지금도 들어오죠 그리고 이때와 찬스 가까워 졌죠 지금 조금 더 그리고 방향을 틀 때 틀 때 제일 커질 때 이때 썼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흔들리는 건 봐도 여러분 아 맞췄다 이걸 느껴지실 거에요 근데 일단은 저는 밖으로 나갔구요 이럴때는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억지로 숨이 그 마지막에 딸리는 상황에서 굳이 총을 잡고 억지로 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럴 땐 그냥 내비 두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런 화면 밖에 안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도 꺼져 있는 막판에 이제 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제 생선 잡은거 마저 보여드린거에요 재수 좋게 아가미 두 부분 난 썼습니다 난 썼습니다 난 Quite 난 이거